오늘부터 저희 이론화작업 같이 내담자 경험자료 분석하는데요 오늘이랑 다음주는 내담자 경험자료 읽어가면서 한 열 사례 정도 제일 좋으면 다섯 개 다섯 개씩 해서 좀 키워드를 결정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썼는데 그거를 간단한 키워드로 계속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키워드를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1인당 3개씩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여서 검토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내담자 경험자료 지금 좀 늦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총 받으면 한 150개 될 것 같아요 150개 될 것 같은데 내용들이 거의 다 좀 비슷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처음에만 좀 이거 정하는 데만 좀 걸리고 그 다음은 시간이 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첫 번째부터 해보죠 잠시만요 먼저 승현님입니다 자기소개와 누다심센터 상담 경험 넘어가고 누다심센터 이외의 상담 경험 넘어가고요 두 가지는 항상 넘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누다심센터 상담의 특징 자 첫 번째 다른 상담센터처럼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하며 이론적으로만 상담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좀 표현하면 좋을까요? 던지세요 이거 뭐 키워드요? 그냥 키워드 투명한 투명? 투명한 비형식적? 솔직한 솔직함? 탈이론적? 너무 좀 좀 쉬운 단어가 좋은 건가요 혹시? 음 뭐 일단 한번 이것저것 해봅시다 비형식적 솔직함 자유롭다 응 고통 뭐라고요 벌써? 아니 여기 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대잖아 뭐라고요 첫 번째 줄 첫째 줄 첫째 줄 아 첫째 줄이야? 네네 빨라 빨라 역시 앞서갔네 앞서가 언니 투명한 비형식적 솔직함 탈이론적 이거 솔직성이라고 할게요 솔직성이라고 가장 아마 자주 나오는 말일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담이 어떤지 알게 되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기도 합니다 갈등? 고통? 괴로움 고통 갈등 괴로움 현실 현실 현실적 현실적 폐피 근데 이게 음 폐피의 연속 뭐 이런 반복 폐피의 반복 이게 뉘앙스가 그 사람들이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나면 안 올 거라는 거라 폐피랑은 약간 뉘앙스 다른 거 같은데 힘들다는 거에 좀 포커스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응 좀 더 직면? 직면? 고통 직면? 뭐해? 고통 갈등 괴로움 현실적 회피 직면 노출 아니에요? 노출? 노출 노출 왜 노출이에요? 알면 안 온다 해서 어떤지 아 아니 이게 노출이라는 게 뭐 고통에 노출되는 거 아니야? 그 노출법 할 때? 네 맞아요 노출 직면이 비슷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노출 직면 자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이게 이제 고통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직면이라고 갑시다 보통 상담에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는 상담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진짜 상담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아 경험? 상담 경험 상담 경험 상담자 경험 상담자 경험 상담자 경험 수련 수련? 수련? 뭐라그래서 수련? 아 수련 응 또 상담자 상담자 판별 역량 상별 역량 어쨌든 상담자 직업 탐색 이런거죠 직업 탐색 적성 적성 상담자 적성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어 상담자 경험이라고 갈게요 상담자 경험이라고 갈게요 상담자 경험이라고 이게 답을 확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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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근데 이게 그 다음 것도 제가 좀 줄가름을 하긴 했는데 내담자가 머뭇머뭇거릴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금 더 통찰할 수 있게 범위를 좁혀주는 가이드 역할을 잘해줍니다 이것에 대한 통찰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 대한 연결이 되나? 따로따로 해야 되나? 상반되는 내용인데 연결되는 문장인거 아니에요 상반된다면 어떻게? 내용은 사실 답을 확정하려고 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런 범위는 좁혀주는 것 같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되거든요 저는 이거 좀 현실적인 상담? 현실? 현실적 상담? 현실주의? 약간 거시적과 미시적이 이렇게 통합된 그런 거라는 거죠 전체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동근님이 얘기한 게 지금 달님이 얘기한 게 지금 뭐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가지만 전체를 보고 있으면서도 유도한다는 거니까 요약이 안 돼요 저도 위아래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 위에는 조금 더 내담자 중심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답이 상담자에게 상담자가 답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에게서 찾아내는 거다? 비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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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달님 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위에가 거시적, 밑에가 미시적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인 거 같아요 위에가 미시적? 네 아래가 거시적인 거 같아요 전체를 바라보고 부분을 바라보고 그럼 두 개 나눠서 합시다 부분을 함께 하고 그러면 앞에 거부터 내담자 중심, 비지시죠? 네 그리고 또 미시적? 또 어떻게 좀 표현할까? 아까 과정 중심 이런 얘기 있었어요 과정? 응 그러니까 답보다는 과정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 좋아요 자 또 같이,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준대요 개방형,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 이거, 이걸 저기 같이 저도 그거 그러니까 이게 비지시죠에 그게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냥 지시적으로 하라고 하고 감독하는 거 같지 않고 그냥 같이 한다고 하는 그런 반어 오케이 그게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차명형 차명? 동참형? 아, 참여 참여? 같이 한다 지시하지만 않고 네 동반? 동반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보통 상담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거는 아, 이걸 뭐라고 할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일까?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확정할 가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냥 가까이서 함께하는 데 함께하네? 과정중심 과정중심 과정중심? 좋아 좋아 그럼 이거 좀 두 개로 잡아 올게요 과정중심이랑 그리고 함께 뭐라 그럴까 함께하는 거 동반자적 태도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동반자적 태도 오케이 괜찮네 어떻게든 사전적인 거에 가깝게 그렇지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과정중심 그리고 동반자적 태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내담자가 머뭇거릴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금 더 통찰할 수 있게 범위를 좁혀주는 가이드 역할을 잘해줍니다 이것에 대한 통찰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상담자 역량 뭐 거시적 이런 얘기 나왔는데 또 환경조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환경조성 가지치기 가지치기 응 풍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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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태도? 무슨 태도?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 태도? 응 이게 뒤쪽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어쨌든 상담자들이 현실적으로 그렇죠 뭘 좀 아무튼 뭐 좀 도움이 된다 뭐 현실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거 달림 상담자 인터뷰에도 나와 그치? 달림도 그 얘기 했어 기억을 못하는 거 같은데 기억을 못하는 거 같은데 어 안다고요 지금 아 그럼 자기가 인터뷰 했는데 알지 현실적인 거랑 현실적인 거랑 통찰력이랑 연결된다고요? 그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뭔가 관계를 보니까 이게 거시적인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전체를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전반을 본다 그 말에서 이제 저희도 좀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좁혀줄 수 있다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건 어 시야가 넓다는 거잖아요 그치 전체를 바라보는 어 삶 현실을 바라보는 약간 그런 건가 통합적인 사고 어 통합적인 사고 통합적 사고 그쵸 통합적 사고 그런 부분이 저희 센터 분들이 되게 통찰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뭐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각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좀 일반 센터의 분들은 이렇게 좀 지나치게 이론화 돼 있는 쪽에 치중돼 있을 수도 있고 상담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좀 약간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앞을 좀 과정 중심이라고 했고 동반자적 태도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현실 중심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통찰력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가지를 쳐주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동반자적 태도뿐만 아니라 이게 동반자와 좀 대비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 관찰자 지시자 지시자 감독자 관찰자 지시자 감독자 관리자 관리자 약간 매니지먼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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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 서포터 너무 약한가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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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 트레이너 훈련 훈련 조련사 훈련을 좀 심한걸 훈련 제안 이게 사실 다른 내담자 경험자료는 좀 쉬울거야 이게 지금 승현이가 지금 되게 좀 힘든 상황에서 약간 인터뷰를 좀 힘들게 했거든 그래서 말이 되게 압축적이어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통찰력 이런거는 뭔가 자기보다 뭔가를 더 알고 있고 뭔가를 도와준다는 얘기잖아 프런티어 프런티어 리더 좀 아까 누가 말했어 달 달 말고 관리자 관리자 흥님 관리자 직장인들이 싫어하겠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상담에 오면은 내 감정이나 힘든거는 꽂혀있는데 사실 우리는 좀 이렇게 조망하잖아요 어떤 상황이지 맥락을 보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이렇게 그렇지 그걸 뭐라고 말한다 관리자 조망자 너무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 물어보고 응 오히려 의지를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을 얘기하는거에요 그쵸 힘들었구나 아 제안 제안 제안보다는 센 애인데 아 마음 관리할 때 그런 거잖아요 관리 마음 관리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관리자라고 합시다 관리자 일단 표현들은 좀 넘어가고 그 다음 상담자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라포 신뢰 신뢰 네 이거는 그냥 신뢰라고 바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누다심센터의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우선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고 나는 왜 불행하지 생각하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너무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선택합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좀 추상적인데 행복 난 이게 약간 적극적 태도 이런 느낌이 났어 이전에는 좀 수동적으로 따라가다가 내가 선택한다는 게 적극적 태도 행복 가치관의 뭐라고요? 재정립? 가치관의 재정립 네 뭐 아니면 뭐 그냥 이상적이었던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된 어떤 구체화된 개념? 구체화 네 저 연빈님이랑 비슷한데 삶의 주도권 주도권 음 오케이 그거 좋네요 삶의 주도권 네 삶의 주도권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싫어라고 말할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정을 느끼고 느낀 것에 대해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것을 시작하고 끝내 짐을 믿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도 좀 위에서 자 정체성 확립 이건 정체성 확립 같은데요? 정체성 확립 동근이 뭐라고 그랬어? 이것도 좀 지체적으로 하게 된 것 이랑 플러스 자기 감정을 느끼고 그걸 표현할 수 있게 된거 두개가 좀 섞여있는 것 같아요 음 자기 욕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도권은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밑에 거는 예전에는 이런 감정이 아예 없었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고 답답했고 우울하고 죽고 싶었고 이거는 예전 모습이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 6번 누다짐센터의 상담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상담자랑 할 수 있었기에 계속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담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못했을 거다 두 번째 단락 상담자와 우리 상담원이 부모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합니다 많은 관계된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었거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들이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제 승현이가 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반응 보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단락을 다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단락별로 이거 내가 나눈 거라서 이거 단락가 지금 합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위아래 단락이요? 다른 거 같아요 다른 거 같아요 다른 거 같아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할까? 함께? 항시 대기 약간 동반자 약간 페이스메이커 같은 느낌 이런 게 동반자 동반자적 태도잖아요 동반자적 태도? 동반자적 관계? 근데 또 오래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여기에서 포인트는 오래 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쭉 잡고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 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드랍도 되긴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뭐 지변하고 꼭 이렇게 꼭 붙잡고 오래 붙잡고 있었던 요소? 아니 나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첫째 문단은 거리고 뒤에 문단이 기간인 것 같아요 거리? 거리? 마음의 거리 근데 동반자라는 말이 그 뭐야 사전적 의미의 생각과 다르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가하지는 아니하나 그것에 동감하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렇구나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두 개네? 어 그렇긴 한데 짝이 되어 함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한다고 써있어서 그 사람은 결혼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그 두 명사의 사용 어떤 맥락이 달라서 그런 뜻으로 둘 다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의미가? 누가 썼는지 몰라 그럼 첫 번째는 어쨌든 일단은 동반자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래요 다음에 한번 또 이걸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함께 동반자적 관계 그러면은 동혁인은 끝까지 끝까지 변화의 끈? 이거를 그럼 뭐 기간으로 해? 아니면 아니요 그러면 또 듣고 보니까 두 번째 그 또 기간에 대한 내용이 또 있다면 저도 그러면 동반자적 태도 그게 더 비중이 커 보이긴 해요 다시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는 동반자적 태도로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상담자와 오래 상담을 하다 보니 그럼 기간? 장기 상담? 장기간 상담에 도움을 주었다? 이게 근데 또 저희 센터의 특징이잖아요 저희는 다중관계를 넘나들면서 상담하잖아요 어 다중관계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론을 하면서 좀 잡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진짜 근데 뭐 어떤 거를 어떤 걸 동호님이 다중관계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그쵸 위험한 발언이긴 하죠 뭐를 다중관계라고 표현을 하냐고 예를 들어서 근데 부모님 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이 일반적인 상담에서도 일어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감정이 아니 이거는 다중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상담자에게 느끼는 여러 감정적인 전이지 아 그런 거죠? 생각한 만큼 강한 거 아닌 거죠? 아니 다중전이 관계? 이게 실제로 다중관계냐? 아니면 내정자가 그렇게 느끼는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가 됐어요 제가 아까 기간이라고 했는데 기간이 세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 제가 착각했어요 세 번째 문단이 기간이고 첫 번째 문단이 거리다 마음의 거리인 거였어요 근데 저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상담자랑 함께한다는 의미가 되게 일상적으로 함께한다는 의미가 큰 거 맞아요? 여기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느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첫 번째 단락이요? 네 첫 번째 단락만으로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요?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일상적인 관계적으로 맺어간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상담해서 이 사람이 항상 함께한다고 느낄까? 이 사람이 함께한다고 느끼는 건 그 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관계처럼 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닌 실제 관계? 우리는 개인 밴드나 이런 걸로 계속하고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걸로 계속 소통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실제적인 관계라고 하면 어떨까요? 전의 관계도 되지만 실제적인 관계도 되니까? 실제 관계와 정말 비슷한? 상담자들이 일기에는 약간 요약하자면 약간 절실한 이런 느낌 절실하게 상담한 그러면 밀접한? 밀착형 상담 그 정반자적 태도는 위에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반자적 태도라고 하지 말고 일단 일상 공유? 저는 생각보다 그게 되게 큰 비중이 있다고 느껴요 그래요 사실은 승현님은 그걸 잘 못 느끼는 사람이기는 한데 하고 있는데요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대상황상성이 되게 약해서 잘 못 느끼기는 하는데 실제로 상담 자살충동 심했을 때는 일주일에 4번 상담한 적이 있거든 그리고 블로그도 계속 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면 조절하는 것 때문에 산책을 나가는데 산책 출발하고 산책 끝날 때 저한테 인증샷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반영이 됐으니까 그러면 일상 공유라고 합시다 필상 공유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자가 부모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는데 이게 단지 그냥 전이라고 하면 전이는 보통 해석되고 뭔가 사라져야 될 정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라 그럴까 역할? 역할? 애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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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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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에 대한 신뢰? 애정? 애정? 뭐라고 할까? 애착관계? 애착관계?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 라포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라포보다는 좀 더 친밀한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더 친밀한 거예요? 더 친밀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문단은 일반적인 상담에서도 하는 부분이니까 애착적 관계? 애착관계 애착관계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은 장기상담? 평생상담? 평생상담 평생상담 네 번째 단락은 앞에 것들 저기죠? 네 연장이에요 연장이죠? 네 평생상담 자 넘어갑시다 한별님 걸로 넘어갈 거예요 한별님 걸로 3번 내가 생각하는 누다심센터 상담에 가족이네 가족 같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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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누다심센터 상담자의 특징 상담자들은 상담할 때 메모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메모합니다 가족처럼 관계하기 때문에 메모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랑 친구들과 관계 맺을 때 메모하지 않는 것처럼요 삶의 직접 개입 삶의 직접 개입 저 메모할 때도 있는데 나도 그러지마요 가족이 되는 과정 형님은 왜 메모하는데? 어 제가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면 막 그려놓고 하거든요 마인드백으로 어 내담자한테 물어봤어요? 불편하지 않냐고? 어 좋아하던데요? 어 그래그래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좋다고 어 시각화를 위한 작업이었던 거네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적극적 경청 이름 뭐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기 적극적 경청 메모하다가 메모를 안 했더니 성의가 없대 부작용이네 네 자 그러면 삶의 직접 개입 적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들으니까 메모 안 하는 거 아닌가? 아 너무 열심히 들어서? 응 응 응 그거 괜찮은데 내 마음속에 저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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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세대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으로 기억? 음 적극적 경청 괜찮지 않아요? 적극적 경청? 그 맥락에서 개인은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적극적 경청 동근이 뭐라고 그랬어? 진짜 경청하는 거 싶다 그니까 적극적 경청의 맥락에서 열심히 듣는 거면 적극적 경청 응 근데 사실 메모를 안 하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관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다가 기억을 진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진짜 관계랑 되게 비슷하게 관계를 시작한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응 맞아요 저도 진짜 관계 진짜 관계? 그게 더 맞아 응 실제 관계 실제 관계랑 똑같이 관계를 쌓아간다 뭔가 이런 느낌 응 근데 실제 관계는 진짜 적극적으로 경청 안 해주는데 그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경청 안 하니까 갈등을 하잖아 그게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관계 네 자 그러면 일단 진짜 관계라고 합시다 진짜 관계 네 저는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너 너무 기억을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직접 얘기하면서 갈등도 하면서 네 맞아요 그리고 갈등이 바로 발생 그렇지 밖에는 인간비 네 형님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누다짐센터 상담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첫째 저는 분노를 갑자기 터뜨려서 관계가 깨지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끝나버려서 상처받은 적이 많죠 이 때문에 관계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감정을 즉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정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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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조절 장애 회복 변화 분노조절 장애 감정조절이 제일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래요 자 두 번째 저는 완전히 외출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외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계로 마음이 튀어져서 안전적인 식당에 다니면 혼자 여행까지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좀 원론적으로 봐서 문제 해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표현을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고소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첫째 둘째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관계로 마음이 채워져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관계로 지지적 생활 가능해서 짝대기 극복 은둔형 외톨형 은둔형 외톨이형 구체적인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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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해서 은둔형 네 관계로 채워진 마음 은둔형 외톨이 극복 일상회복 은둔형 일상회복 이라고 합시다 자 6번 넘어갑시다 근데 5번의 첫번째에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맞는데 감정을 표현하게 된 건 좀 다른 거지 않아요? 가정 표현하게 된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에 더 초점을 받고 일방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표출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지를 보게 됐다는 거 더 핵심인 것 같은데 말을 못합니다. 양방적? 상호작용 저는 첫 점이 도움을 받았는지잖아요. 어떤 도움 그러니까 딱 도움이면 어떤 치료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분노조절 장애를 치료하게 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얘기한 것만 적었고요. 일단은 그래도 감정 조절로 없게. 왜냐하면 감정 조절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조절이라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좀 갈게요. 6번 우리 오늘 피치님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거랑 그 다음 것까지만 그 다음 6번 누다짐센터의 상담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첫째 갈등 상황에서 리더와 집단원들의 도움으로 끝까지 서로 마주하는 경험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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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관계인식 관계인식 관계지속 난 이게 약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계속 주고받아서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지속적인 관계인식 합치자 계속하잖아요. 상담 집단이 개방형이고 비구조하고 계속하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서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가 포인트 같아요. 끝까지 끝까지? 그럼 신뢰인가 그럼? 끝까지니까? 관계에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뭔가 단회성이나 이례성이 아니라 뭔가 지속되는 저도 지속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고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나는 약간 여기에 포인트 줬는데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저의 어떤 점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통찰하게 된 거잖아요. 깨닫게 그러니까 관계인식 관계 재경험 관계 재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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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식 통찰 재인식 통찰 관계를 원래 몰랐는 거예요. 관계인식 관계인식 관계 재경험 인식 인식 객관화 객관적 인식 관계 객관화 인식 객관적 인식 관계 재경험 관계 재경험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뭐 인식 객관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관계를 건강하게 재경험했다는 거니까 재경험이라고 할게요. 자 둘째 집단원들은 서로에게 대리 가족이 되어집니다. 부재한 아버지 역할 서로에게 친구 집단에 참여하기 전까지 외롭게 지냈던 저에게 집단은 삶을 지탱해주는 지지대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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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재경험 가족 관계 재경험 내가 찾아볼게 1차 가족의 교정적 그건 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대학원 면접 때 이거 나왔던 거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 밑에 넘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그거 지금 찾고 있어요. 아 찾고 있구나. 가족 재정립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재정립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환 가족 재정립 어 괜찮다. 좋은데요? 가족 재정립 근데 이 가족 재정립이 가족을 재경험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게 실제 집단이 대리 가족이 되어준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게 더 초점인 거죠. 마음가족 대리 가족이라고 하면 돼요? 대안적 대안적 뭐 가족 경험? 대안 가족 관계? 대안 가족 경험? 대안적 가족 관계 확장? 대안적 가족? 집행해주는 가족 다주 아니에요? 이게 다주?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대안적 공동체 경험?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대안 대안 가족 공동체? 대안 공동체 경험? 대안 대안적 공동체? 이거 그냥 공동체로 할게요. 네. 어 왜냐하면 마지막 문단은요? 아 마지막 문단은 조건을 내거는 거? 조건 내거는 맞아요. 현실 현실적 환경 조성 조건적 존경? 조건적 사람? 조건적 존경 좋다. 뭔가 현실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잖아요. 맞아. 어떤 목적이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지 환경 조성 환경 조성 괜찮은데 뭔가 개인적인 강압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환경 조성? 조건적 존중? 현실적 환경 조성? 아 아니야 조건적 존중하는 거 같아요. 조건적 존중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조건적 존중? 어 이게 존중은 아니잖아요. 난 일하기 싫은데 일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조건적 존중... 난 동기화... 동기가 되어주는 것도... 동기화를 위한 조건인 거잖아요. 그치? 동기화를 위한 조건?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담자가 좋은 거긴 한데 좋은 느낌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엄청 긍정적인 표현으로. 조건적 존중? 조건적 존중? 근데 이게 사실은 조건적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적 수용? 조건적 수용? 너를 다 받아줄 순 없어. 이게 이제 존중이랑 수용의 문제는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현실 직면? 현실 직면? 현실 변화? 현실 변화, 현실 변화, 현실 직면. 네. 이거는 일단 현실 변화로 갑시다. 현실 변화로 가서 나중에... 아니,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실제 삶의 변화. 오케이. 그래요. 환경 조성, 조건적 존중, 동기화를 위한 조건. 이거는 삶의 변화로. 어쨌든 이 누다심 센터에서는 내담자가 현실을 살게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푸쉬한다는 느낌을 넣으면 안 되나? 푸쉬? 아니, 왜 그러는데? 정적 처벌. 갈등하자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에서 여기는 푸쉬... 아, 그래, 그래. 적극적으로 푸쉬한다? 적극적으로 뭔가 조건적인... 세상으로 밀어낸다. 세상으로 민다. 세상으로 이끄는다. 세상으로 민다. 약간 우리 이끄는 것보다 미는 느낌이야. 미는 쪽이잖아, 세상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 뭐 약간 이런 표현도 했지. 여기가 성남 안 받고 싶을 것 같아. 누구님 뭐라 그랬어? 적극적 개입? 적극적 개입? 고상하다. 이거는 또 너무 또 너무 강정... 너무 또 맑은 느낌이네. 아니야, 아니야. 좋아. 적극적 개입, 좋아. 적극적 개입. 적극적 개입. 응, 좋은 것 같아요. 현실로 나간 게 적극적으로... 현실의 개입. 진짜 적극적 개입이다. 적극적 개입. 뭔가 적극적 개입으로 퉁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난 좀 아쉽네. 적극적 현실의 개입.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신박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특성인데. 아니면 적극적 신박 개입. 뭐라고? 신박하잖아요. 적극적 신박 개입. 좀 신박해야 돼. 조건 내걸고 막. 일단... 적극적 개입 아쉽지 않아요? 이거 계속 수정 가능하니까요. 다른 데서 많이 나올 테니까. 맞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자, 7번. 누다짐 센터 상담 방식이나 상담자의 아쉬운 부분이나 고쳐야 될 점. 편하다. 이거야말로 약간 현실... 진짜 현실 관계랑 똑같다는 거 아닌가? 어, 나도 나도. 불안... 관계 불안을 재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고쳐야 될 점이야. 이거는 따로 코딩 아니야? 이거, 그래. 고쳐야 될 점은 넘어갑시다. 고쳐야 될 점은 나중에 한 번에 좀 모아서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식으로 하고. 하나만 더 합시다. 자, 피치님이에요. 이거 좀 짧던데. 피치님, 짧아요. 자, 피치님 갑니다. 자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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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여 그에 맞게 상담을 이어갑니다. 자기인식도? 내담자 중심? 내담자 중심? 똑같나? 내담자 중심? 정체성 획득. 정체성 획득. 맞춤 상담. 맞춤 상담. 맞춤 상담. 상담 중에도 늘 화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몸소 보여주면서 싸워도 욕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첫 번째, 이 친구에 대한 건 지금 화가 중요해요. 화가. 정체성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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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화가 되게 나쁜 거라고 늘 생각해서 내가 많이 설득하고 많이 보여줬거든. 상담자도 같이 화를 낸다는 거잖아. 상담자도 같이 화를 내서 리듬이 생겼다는 거야. 상담자가 먼저 나서서 보여주는 거를 어떻게 말하지? 정체성 그래서 가치관이 재정립된 거예요? 맞불 작전. 총. 맞불 작전. 무대에. 하나여대, 회사 모델. 포기석 Toro 화해 모델. 화해 모델 화해 모델 내 남자의 친구이자 가족에서 연인이 되어줍니다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이? 실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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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애착이 아까 어디에 나왔냐면 승현 님 거에 나온 거 아닌가? 맞아 맞아 두 번째 줄 두 번째 분이 아니었나? 친구도 돼주고 아니 역할 대상 애착관계 애착관계? 오케이 애착관계로 갑시다 그 다음 4번 내가 내 칸칸을 누나임찬 상담자의 특징 내담자를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주고 리액션만 해주는 일반 상담과 달리 진지하게 경청하고 때로 잔소리 화도 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느끼게 해줍니다 상담자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안다 상담자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안다 상담자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안다 진심을 느끼는 건 상대의 반응을 보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진심을 보다 더 진심 있게 말할 수 어떻게 말하지? 역할이 아닌 진짜 감정 그렇지 가식의 반대가 뭐야 가식의 반대 가식의 반대가 솔직하지 않는 그대로 뭐지 있는 그대로 애정? 애정? 반대말이 없어 사전적 정의 사전 되게 좋아하네 이 언니 우리 지금 일어나 작업 일어나 일어나 작업이잖아 가식처럼 비선적 자기적은 있는데 반대말이 없어 가식의 반대가 없다고? 네 아니 사전으로는 사전으로? 진실? 진실? 애정 어때? 애정? 애정? 정? 솔직보다는 좀 더 감정적인 느낌 얘는 좀 이렇게 상담자의 관심과 사랑 이게 좀 중요한 느낌이거든 지금 여기는 애정? 근데 잔소리랑 화도 애정으로 느껴요? 그치? 그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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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등짝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참 좋겠다 자 그러면 이거 애정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는 솔직성 애정이네 애정 애정 애정의 느낌이 좀 더 커 네네 상담자의 애정 자 그리고 5번 넘어갑니다 누단신문센터 상담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늘 친구들에게 속내를 비추고 살지 못했고 예쁜 모습과 착한 모습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식적인 말로 포장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젠 조금씩 기분 나쁜 말 짜증을 내보고 그러고 삽니다 솔직성? 솔직한 감정? 애정에 대한 애정에 대한 걸 이제 다르게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애정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거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본인도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걸 뭐로 할 거냐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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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 재정립이지 애정 재정립 근데 이거는 다른 시험을 한다는 거잖아 이전과 다르게 가식을 버리고 솔직하게 다시 한다는 걸까 용기도 괜찮고 용기 같은 느낌 좋은데 용기? 응 솔직성, 자기표현, 용기로 갑시다 용기로 자 그다음 외모에 대한 집착이 심해 늘 설과 전쟁하라 매일 먹토를 일삼았던 제가 이자 많아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토하는 게 다입니다 살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기 장애 계산 일상 회복 그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게? 혹시? 아니 일상 회복이랑은 좀 달라 이건 다행인 이 친구는 섭식 장애가 있어서, 시기 장애가 있어서 네 그래 이거는 이게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살에 대한 집착이 줄었다 섭식이 들어가면 좀 특정적인가요? 섭식이라는 것 자체가? 증상 개선? 문제 해결 증상 완화? 극복 뭐 이런 문제 완화? 아니 아 그러게 저는 이것도 현실 회복 치고 시기 장애 뭐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구체적인 너무 좀 모호하게 가면은 그러니까 그냥 섭식 장애 시기 장애 개선으로 갑시다 이거는 네 자 그 다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너무 싫어하고 발표도 힘들었던 제가 이제 덜 긴장합니다 발표 불안 사회불안 감소 불안 감소? 불안 감소? 불안 극복 많아 근데 어떻게 덜 긴장해요? 괜찮다고 해서 망해도 괜찮다 느껴서? 아니 그 일단은 그 기회를 되게 많이 그 집단에서 많이 해봐서 여러 사람들 앞에 대표를 항상 하니까 얘기를 계속해서 아 훈련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노출 치료 같은 느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사회불안 감소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누다님 센터 상담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속내를 비추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이면 도와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과 저희 상담자 누다님님은 그런 저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다며 저의 보아 보이지도 매력적이지도 않다고 했어요 솔직한 사람이 더 매력적일 것 같다고 했죠 많은 분들이 저를 도발하면서 제가 화를 낼 수 있게 밑밥을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솔직한 피드백 솔직한 피드백 피드백 좋다 응 대상이 되어준 느낌도 있어요 분노 표현 연습 분노 표현 연습 생각의 전환 네 사고 전환 생각 전환 가치관 변화 관점 관점 생각의 변화 이 친구가 실제로 분노를 지금 자주 표현 잘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게 좀 생각이 바뀌었다는 일이거든 네 그래서 그러면 관점의 변화 관점 변화 합시다 네 마지막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변화하는데 혼자가 아닌 함께인 삶을 몸소 보여주시는 누다심 상담자의 도움이 같습니다 농담과 잔소리도 마법하고 해주시고 화도 내주시고 제가 상처받기 무서워서 먼저 거리를 떼면 다시 잡아주시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 개입 적극적 개입 적극적 개입이 다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적극적 개입이 더 뭐 동반자 이거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줘서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해줘서 든든한 느낌이죠 이거는 든든해서 자기도 당당해질 수 있었다 이거죠 든든하다 계속 잡아주고 잡아주는 게 이천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약간 그런 거네 지탱해주는 건 게 잡아주는 버텨주는 버팀목? 홀딩 홀딩? 버팀목 버팀목 홀딩이네 근데 버팀목은 좀 수동적이지 않아요? 알아요? 버팀목 자체는 좀 수동적이잖아 근데 약간 버텨주는 관계 아니야? 내가 별로의 모습을 보여도 계속 잡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적극적 적극적 홀딩? 안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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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버텨주기? 붙잡아주는 게 좀 적극적 관계? 적극적 개입? 적극적 손내밀기? 손내밀기 사실 소극적 손내밀기는 뭐야 그러면 적극적 개입 적극적 적극적인 의미의 버티는 못가 버텨주기 버티다 적극적 버티 이런 느낌 이거 일단은 일단은 적극적 개입이라고 좀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좀 수정하든지 합시다 그런 것도 적어놔주세요 버텨주는 거 그거 홀딩 이런 단어 홀딩 제가 이렇게 좀 적어서 할게요 오늘 시간이 저희가 처음이어서 한 세 개 정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섯 개 최소 다섯 개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오늘 못했던 것까지 할 테니까 그 순서대로 저희가 지금 가장 처음부터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씩 생각해 와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한 열 개 정도 다음 주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의 틀을 좀 마련해 보고 그걸 가지고 각자 사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처음이어서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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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손